자, 시청자 여러분,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락티비를 통해서 전국구 스타가 되신 우리 대구의 기름통 여사님 오늘 처음으로 이 집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기름통 여사님을 통해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처음 와봤는데 너무 안타깝고 박근혜 대통령님 때문에 박근혜 너무 많이 아픕니다. 눈물이 날라 그래요. 외국통지 여러분, 우리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시킵시다. 반드시 석방을 시켜야 합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